음식이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식 요리는 자연에서 난 농산물을 최대한 정제하지 않고 껍질, 뿌리, 통째로 그대로 맛을 살려서 요리를 하는 거를 말하고요 저는 그 요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연과 가깝고 사람과 자연에게도 이뤄온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, 버섯을 노릇노릇 잘 구워주시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생기는 나의 변화들이 있거든요 작은 변화, 나를 위한 좋은 나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